잘 생각해봐.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없냐고. 내가 무슨 잘못을 해, 엄마한테. 나도 모르니까 오빠가 잘 생각해봐. 엄마 완전 장난 아니셔. 아, 그래서 잘못한 거 없다니까. 큰 오빠도 그러고 작은 오빠도 모르면 엄마가 일부러 그런다는 말이야? 형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. 잘 생각해봐.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. 뭐? 잠깐만. 뭐라고? 잘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래. 내가 뭐? 당신 보면 가끔 지어볍고 싶을 때가 있거든. 그것도 내 잘못이냐? 알았어 한번 생각해볼게. 응? 에이. 왜 우리한테 불똥이 튀어? 작은 오빠도 모른다는 거 있지? 선주야. 우리 이제 이제 신경 그만 쓰자. 자긴 신경 쓰지 마 이제. 네가 신경 쓰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. 그럼 날더러 어떡하라고. 그냥 엄마 아빠 문제 모른 척하라고? 적당히 하잔 말이야. 알어. 성우 씨 지치는 거. 그러니까 성우 씨는 이제 그만 빠져. 선주야. 엄마가 소송장 날렸잖아. 이제부터 더 시끄러워질 거야. 대체 이러다가 우리 언제 애 낳고 언제 키우냐? 애 얘기는 당분간 안 하기로 했잖아. 말. 말.